안녕하세요. 만상아이. 단체생활은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깡으로 한 게다. 이 알죠? 아, 맞나. 그래가지고 택배에서 잘리고 그랬나. 아, 자랑이다.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. 아, 인마가 진짜. 하이, 한상아이, 한상아이. 아, 눈물이 막 이렇게 막 아, 나 올라가네 또. 내가 인마 어렸을 때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밥도 다 해먹이고, 업어가지고 젖먹져먹고. 그만해라!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. 시간은 간다. 아, 인마가 저 들어가갖고 밥 같은 거 다 챙겨먹고 해. 알았지? 걱정하지 마라. 우린 좀 줄이고. 알았지? 슬슬 가야겠다. 지라. 잘 갔다 온 나이. 따라갈게. 먼저 갔다올게. 응. 탁. 잘 있었나? 너도 우리 면회 와줄기죠? 우리 다같은 친구 아이고? 응. 사람들은 내게 그곳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고 물어본다. 내가 언젠가 반드시 그곳을 나갈 거라는 희망. 가짜가 아닌 진짜 신이 있을 거라는 희망. 내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을 때 누군가가 대답할 거라는 희망. 그 희망들이 나를 버티게 했다. 이 세상에는 그런 희망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. 넌 또 잎을 꼭 깨물고 미소를 지어버리지만 지친 눈동자 절벽 끝에 매달려 나를 부르네 새 천국의 만화이시고 창조주의신 새하리님을 믿으십시오.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. 모두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. 이 세상은 악한 영들로 가득합니다. 새하느님을 믿으십시오. 영부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.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. 불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. 구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. 영부님은 반드시 반드시 돌아옵니다. 돌아옵니다.